네 카드 마술입니다. 카드를 우선 잘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4장의 카드를 사용할 겁니다. 에이스 4장입니다. 2, 3, 4장입니다. 여기서 보면 하나, 둘, 셋, 네 장의 에이스를 사용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그대로 놔둘게요. 그리고 카드 한 장을 고를 겁니다. 이 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미스테리 카드 한 장을 고를 겁니다. 미스테리 카드. 이 카드로 할게요. 자, 이제 선택한 카드. 이건 미스테리 카드죠. 선택한 카드를 중간에다가 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에다가 그리고 잘 섞어 줍니다. 사사사사사사사사. 그리고 카드를 잘 내려놓고. 자, 네 장의 에이스 중에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 클럽 에이스. 밑에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세 장 중에 두 번째는 스페이드입니다. 스페이드는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. 그럼 여기 이제 두 장이 남았죠. 두 장을 가지고, 빨간색 두 장을 가지고 쳐주면은 까만색 두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. 아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중간에 있는 카드는 미스테리 카드죠. 밑에 카드는 바뀐 에이스, 빨간색 한 장인과 위에는 바뀐 빨간색 에이스 한 장입니다. 중간에 있던 미스테리, 제가 처음에 내려놨던 카드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로 바뀌게 되는 마술입니다. 감사합니다.